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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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공이 충원 작전이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모두가 예상한 건데 까보니까 9월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겁니다. 아직 원수 모집이 끝난 게 아닙니다. 22일 날 시작이 됐으니까 이 충원 전공이 제자로 인정 못하겠다. 의대 교수들 하반기 모집에 반기를 들다. 올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하반기 전공이 모집이 7월 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선발되는 전공의를 지도하지 않겠다는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까지 확산되면서 전공이 상당수는 수련을 포기하고 개원가로 일자리를 구해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윤 정부가 고심 끝에 야심자로 이런 표에 놓은 7월 15일 전공의 전원 사직 처리 그리고 9월 재모집 가을 턴 이게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때 2월에 시작된 미과대학 정원학대 필수의료 패키지름 실시 이 이후에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내놓은 정책들 가운데 성공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실패를 한 겁니다. 전부 다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수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건복지부를 이런 걱정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7645명 가운데 몇 명 정도가 지원을 할까 첫날 지원한 전공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 자리를 채우겠다는 정부와 병원 경영진의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브란스 병원 등은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원 경영진입니다. 병원 경영진은 하반기 전공의 정원을 신청했지만 이 자리는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고 자리를 비워두고 앞으로 전공의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 여러분들 이번에 연대에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는 지원자들 항에서는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채용되더라도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으로 둔 카돌릭중앙의료원 영상의학과 교수들도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된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또 하나의 큰 복병을 만난 겁니다.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이 채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의대생을 다루기도 힘들고 수련 전공의들을 다루기도 힘들고 비교적 병원 경영진들은 다루기가 쉽죠.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의대 교수들은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집단 가운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다. 지원자를 심사하는 과정에 탈락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면접 탈락 사유에 지역의료 붕괴를 포함해 지방 출신 지원자를 거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역별 이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필수과 교수는 반드시 공고인원 만큼 선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량이 부족하면 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대학병원장은 몇 명을 선발할지는 각 진료과 재량이지만 지원자들이 탈락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를 표한다. 면접을 보고 사람을 뽑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 뽑는 사람의 재량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강제적으로 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지해지지 않으면 가을에 정부가 원하는 만큼 전공의를 충원하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어려운 것 같다. 여기서 이제 정부 사람들이 크게 놓쳤던 부분들이 전공의와 대학 교수들 사이에 도제관계라는 것이 특수한 인간적인 관계라는 부분을 본인들이 놓친 겁니다. 대학병원 특유의 끈끈한 사제관계를 잘 아는 사직 전공의 사이에서도 무리해서 병원을 옮길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가 우시하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직 선공의는 향후 전임이 교수로 이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면 현재 지도교수와 계속 가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오랫동안 보건 행정을 담당해 오신 분들이 이런 현장의 내밀한 부분 아주 특별한 그런 특징들을 많이 놓치고 정책을 기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사직 전공이 상당수는 1차나 2차 진료기관에 취업을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9월달에 내년 9월달에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대부분 다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알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내놓는 모든 정책들이 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전공의와 의대의 교수의 관계는 단순한 사제지간 관계가 아닙니다. 부자지간 관계는 아니지만 그의 준환을 정도로 끈끈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를 기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고 정책을 펼친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의 패착은 의학 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 거대한 일을 벌린 데 있습니다. 의대 학부 6년을 한 교실에서 동일한 시간표 아래 6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하고 거기에 같은 의대병원에서 인턴 매지든지까지 하면 11년입니다. 최소 6년의 11년을 함께 움직여온 집단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의 패착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계라는 것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정책을 사용하더라도 효과를 볼 가능성이 낮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떠날 것 같아요. 어제 재미 전문의께서 한 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회가 다수결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것을 개인이 극복하기 힘들면 그러면 그 사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한국의사였고 군복음까지 다 마치고 이곳으로 건너와서 전문의로서 새로운 사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전문가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이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을 이민을 시킬 수가 있고 본인이 이민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들 두 명을 어제 소개해드렸지만 의사로 만드신 한 할머니께서 두 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아프면 갈 병원이 없답니다. 의사 체제가 다 무너져서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사분들도 국민이니까 의료 시스템이 뭉거지게 되면 정작 본인들이 도움을 받아야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두 아들을 훌륭한 의사로 만드신 70대 할머니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기 거짓이 없는 겁니다. 어제 이런 부산에서 내과위로 개업하신 김홍식 선생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정작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오늘 새로 들어온 전공의들 제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연대 교수 이야기를 YTN에 보도를 했는데 제가 시중에 여러분들 여론을 한번 보기 위해 가지고 이런 종류의 보도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의사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제식 교육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의대 교육이 도제식 교육이라고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정부의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지금도 도제식 교육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YTN 보도를 보고 여기 보시면 한 분은 더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지금 의료 시스템 분개 문제는 정부가 전문의 중심으로 간다 뭐 한다 이러면 다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고 전공의들이 복귀 안 하면 지금 시스템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숙련화된 전공의가 돌아온 것만이 지금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걸 수십 번 이야기해 주더라도 들을 생각 안 하니까 그러면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려면 뭐하냐 7대 요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중에서 가장 1번이 뭡니까 2025년도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재협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똥바가지를 다 들어서 쓸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원점을 재논의하든가 내년 신입생 선발을 1년 유예하든가 그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부동 치더라도 점점 수령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 해결증은 딴 게 전혀 없습니다 전공의가 돌아와야 되는데 병원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전공의 하면 어떻게 돌아오겠느냐 무슨 가을턴이 어둡고 무슨 수련 특례가 다 써잘 데이 없는 이야기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2025년 지름들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재조정하든지 그렇게 하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학과 출신들이 우리나라 의료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는 의사들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 목소리를 무시하고 AI 교과서를 도입했습니다 의료도 의사들 목소리를 무시하고 경제학과 출신들과 예방의학과 교수 출신들이 모여서 모두 망쳐버렸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교사들이 학부형들에 엄청나게 많이 반대를 했네요 교육부의 AI 교과서 도입 정신나가는 얘기지 않습니까 병원이 의대 교수와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고 뽑아야지 정부가 너네 여기 가 하고 던져놓으면 모든 게 정상화될 것 같습니까 이미 잘 가르쳐 놓은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병원이 뭐하러 새로운 사람 뽑아야 이런 훈련시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소수고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의사분들을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한 분야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의사 의대 교수분들 다 사표 쓰시기 바랍니다 교수 다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전공의들 나가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정부의 사정에도 지들이 다 이속 찾아 떠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분이 의대 교수들이 다 나가고 있는데 새로 누구를 뽑습니까 개원이 데리고 올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생각 못하고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이런 방송하면서도 어떻게 참 교육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나라에 생각하는 힘이 그렇게 없는지 딱 한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채널A 뉴스입니다 꼭 같은 건 연세대학 교수들께서 하반기 전공의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 하단에 보니까 한 분이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네요 윤 정부는 교수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교육강제명령 이렇게 내리지 않고서는 교육강제명령보다 채용강제행정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죠 아마 이제 교수들이 전공의를 뽑지 않으면 방송 내용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했는 모양이죠 차라리 교육유지명령을 내려서 하반기 전공의 교육유지명령 병원 수련은 소수의 교수와 수련이 사이에 도제식 교육이 기본인데 그럼 그 상황에서 뽑은 전공인한테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하는 거라면 그냥 할지 몰라도 같이 회의하고 지도하고 협업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